좋습니다. 이제 1번부터 본격적으로 돌아갑니다. 참고로 문항분석 해설지 우리 우즈카페 그리고 메가스토디 학습자료실에 업로드가 곧 될 예정이니까 잘 보시면서 적극 활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번 그림은 광물을 특성에 따라 구분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방해석 석영 흑운모 있는데 묽은염성과 반응하는 건 탄산형 광물에 해당하는 방해석이고 쪼개짐이 있는 건 석영 흑운모 중에서 흑운모. 흑운모는 한방향 쪼개짐이 나타나죠. 쪼개짐은 석영에게는 나타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ABC가 특정됐고요. 이거 맞고 이거 맞고 석영은 무색광물이죠. 맞나? 얘는 유광물. 좋아. 정답 3번. 자 그런데 이제 교육과정이 개정되면서 광물의 화학적 성질과 관련된 항목은 빠지게 되긴 했습니다만 이 탄산형 광물 방해석 같은 것들이 묽은염성과 반응을 한다는 건 지금 출제가 됐잖아요. 저런 건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암기에 대한 내용을 묻고 있었고. 다음 두 번째. 그림은 어느 해안에서 한 달 동안 관측한 해수문 높이를 나타낸 것이다. 옳은 걸 찾아라. 기억. 4일. 저조. 간조라고도 합니다. 이때 해수문 높이는 6m보다 높다. 자 4일에 해수문 높이가 높을 때가 만조. 낮을 때가 간조. 또는 고조. 저조라고도 표현합니다. 최근에 문제에서는 이렇게 둘 중에 한 가지 표현만 쓰지 않고 같이 이렇게 병행 표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쨌든 용어 다 알고 계시는 게 필요하겠고. 그러면 이때 해수문 높이가 낮을 때의 높이를 본다면 6m보다 높은 건 아니죠. 안 그래? 6m보다 높지는 않습니다. 대고 ㄴ. 조차는 12일이 20일보다 크다. 12일은 만조대랑 간조대 높이 차이가 커요. 이때는 조차가 큰 사리. 또는 대조기라고 하고요. 20일은 만조대, 간조대 높이 차이가 작아. 조차가 작다 표현하고 이때는 소조기. 또는 조금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조차는 낮고. 20일은 조금이기 때문에 망. 또는 사. 이 아니라 상현. 또는 하현. 둘 중에 하나겠죠. 지구에서 태양 그리고 달의 어떤 각도가 90도가 되는 그런 관계일 것입니다. 좋아. 정답 2번, ㄴ. 뭐 간단한데요. 자, 그리고 이거 양력 날짜야. 음력 날짜 아니에요. 음력 날짜라면 음력 15일이 그냥 망이고. 맞지? 음력 1일 정도가 삭. 이 바로 측정되지만 양력 날짜는 음력과는 또 다릅니다. 아시겠죠? 자, 됐고. 3번. 표는 대기운동을 시, 공간적 규모에 따라 이렇게 구분하고 예를 나타낸 것이다. 자, 난류는 미규모. 상곡풍, 해륙풍은 중간규모. 고기압, 저기압은 종관규모. 얘는 지구규모. 됐죠? 시간규모는 A가 C보다 작다. 시간규모든 공간규모든 얘가 제일 작은 거예요. ㄴ. B는 종관규모가 아니라 중간규모입니다. 됐죠? 그래서 하루를 주기로 반복되는 그런 것들이 일단 중간규모 정도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어있고 태풍은 기억이 아니라 태풍은 종관규모에 해당합니다. 그래? 온대저기압이라든가 열대저기압 이런 것들은 여기에 포함돼요. 기억에 들어갈 수 있는 거 뭘까요? 계절풍. 이런 거. 계절풍. 자, 정답 1번. 아, 괜찮았고. 다음. 4번 문제. 그림은 광상 A와 B에서 산출되는 광물의 애를 벤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낸 것이다. 각각 퇴적광상과 화성광상 중 하나이다. 고론토, 보크사이트, 석고, 석고라면 이건 퇴적광상이 되는 거고 구리, 니켈, 이거는 화성광상이 되는 건데 금은 이들의 교집합 영역에 포함돼 있네. 그러니까 금이라는 건 퇴적광상에서 얻을 수 있는 금도 있고 화성광상에서 얻을 수 있는 금도 있다. 됐습니까? 자, 암염은, 아휴, 암염은 여기 아니지 않나? 암염은 증발 잔류물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거는 퇴적광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게 맞겠죠. 오케이? 자, 니은. A는 B보다 낮은 온도에서 형성된다. 잠깐, 퇴적광상의 화성광상보다는 낮은 온도에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안 그래? A에서 산출되는 금은 B로부터 기원하여 집적되었다. 아주 맞는 얘기인데 일단 금이라는 광물 자체는 화성광상에서 만들어지는 게 기본이에요. 근데 금이라는 게 잘 만들어져 있다가 풍화침식재경을 받고 이렇게 저렇게 깎여서 흐르는 물 또는 바람에 의해서 다른 어떤 광물 입자들과 함께 같이 움직여. 운반대. 그래서 이렇게 간 다음에 이렇게 다른 모래 알갱이라든가 이런 알갱이랑 같이 이렇게 금가루가 이렇게 쌓여 있어. 그러면 이제 그런 애들은 퇴적광상으로서의 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같은 금이지만. 그래? 그래서 사금이라고 하죠. 사금. 모래랑 금이랑 막 섞여 있는 거. 거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금 얻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화성광상에서부터 기원해서 이렇게 이렇게 깎인 다음에 운반대서 어디에선가 잘 쌓여서 만들어진 그게 A에서 산출되는 금이 될 수 있다. 좋습니다. 생각해 주시고. 4번. 여기까지는 괜찮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여러분들. 처음에 문제를 딱 접하면 되게 어렵게 느껴져요. 낯설음이 있거든. 우리들 누구나 뭐 낯가림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문제를 두 번째 보고 세 번째 보고 하잖아? 그러면 조금씩 얘네들이 만만해져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본인의 느낌이 변해가는 과정에 대해서 많이 경험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알겠지? 그러다 보면 궁극에는 아유 뭐 이렇게 놔도 우리가 쫄 게 없네. 이렇게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저렇게 해보면 뭐 답이 나올 수도 있겠네. 자신감이 좀 생길 수 있습니다.